이번 파티 조합 같은 경우는 96주, 97주 때 보여드렸던 3노상인데요. 저번 때도 보여드렸지만, 단순히 1노상으로 세트템 쓰기에는 저 세트 보너스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거를 단점 메꿔주기 위해서 우상관도를 2, 3 이상 데려가는 모습인데 넷까지 데려가기에는 좀 사열에서 노상관도가 쓸 수 있는 스킬이 낭비를 되다 보니까 사열에서 제값을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광대다 보니까 광대 데려갔어요. 물론 주모병이 있으면 더 쉽긴 하고 아니면 고인자가 맨 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빨아먹는 고통과 있는 그리고 부지제와 재길통에서 스트레스를 빨아먹는 게 없다는 체력과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차피 사역장 같은 어차피 사역장에 가는 거다 보니까 식량에 문제는 없을까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광대를 일단 돌아보입니다. 아니면 야만도 괜찮아요. 야마도 돌파, 돌파하는 것도 좋고요.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이라서 이렇게 돌긴 했는데 이거는 신입 때도 이제 한번 돌을 거예요. 신입 때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커먼이나 이제 일반 등급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등급이나 아니면 이제 고급 장비 될 거예요. 솔직히 고급 장비랑 이제 희귀 장비랑 사실 난이도, 아니 희귀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스텝만 닿아주면 되는 거라서 사실 이거보다는 딴가도 들고 싶긴 한데 일단 테스트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 됐습니다. 일단 삼도상이다 보니까 이제 치명타를 좀 치명타 삼도상이고 그리고 이제 반격을 위주로 쓸 것이다 보니 이제 반격의 생명인 이제 치명타를 좀 올리고자 이렇게 포즈탄을 착용이 됐습니다. 수립이다 보니까 한 이정도는 한 채로 챙겨도 충분하긴 한데 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삽은 두 개면 충분하고 음.. 어깨 어깨 좋다 좋다. 아 피 챙겨져 일단 피는 좀 많이 챙겨서 좋아요. 기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명이다 보니 세 명이다 피 절주다 걸렸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제 대략 4개에서 5개 정도 챙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속도상으로 보면은 예, 가능하면 이게 좋죠. 어 어 이러면 좀 곤란하네요. 이러면은 차라리 이겨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오, 예쁘지 않아요? 콕 여러분은 한 번 더 이제 갈라드 치면 되겠어요. 오 예, 기분 좋죠. 어? 힘은 다 줘요 아 서로 시너지 장난 아니죠? 이러면 어차피 피 한 번만 더 먹일게요 어차피 어차피 차일남 멀었으니까 이러면 독초 쓸게요 이러면 이제 세 명 다 보일 수 있어요 빨면 스트레스도 차고 동시에 공기력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이러면 무려 75%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아하 좋고요 좋고 좋고 아하 아 이거 못 가져가는 줄 아깝게 한다 그래도 어차피 다 썰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어 어 이러면은 햇빛 30 올라 있으니까 이러면은 차라리 다음번에는 어 이번에는 그냥 발라드로 줬으면 될 것 같아요 각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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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아요 매우 매우 좋아 아 추럴 아 마니스패렛이 되긴 한데 아쉽긴하네 아하 야호 어허 어허 이러면 붕대 써도 돼요 이러면은 에이 난갑네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9 15 14 소도 확실히 찬이 나네 이러면은 어 3만개 제일 좋겠어요 아 맞다 얘들아 얘들아 이게 둘 땜이었겠구나 네 이제가 C죠 어 어 뽕이놈 치면 안 돼요 뽕이놈 취했어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건드리면 죽어요 건드리고 쭉 죽고 어이구야 좋고요 퇴 에피 감소 오 이거 뭐 질감장 매우 좋아요 시방차 피곤 피곤 이러면 커넥 좋습니다 오우야 목숨을 피삐채 하하 죽어라 아 굉장히 아깝다 보자 이러면은 나중에 여기 오면 되겠고 지금 좀 아쉽다 그러면 그냥 밥 다 먹고 그냥 이렇게 액차 생길게요 이게 안겠어 이게 안겠어 오케이 아 이러면 아깝다 흐흐흐 그럼 아까 좀 밥 먹은 게 괜히 아쉽네 얘도 세세에서 좀 발공할 때도 있는데 자자 자자 오케이 좋습 압 과학주의자 사이어스 에이 이거 아까워라 아 아 또 겁이 있네요 그러면 사나가 내리고 방해로는 광대가 그냥 달라져가지고 네 이러면 됐고 끝 좋고요 오 피한 게 매우 좋아요 뼈네요 뼈네요 뼈니까 이거는 물 먹으면 되겠고 삽 그냥 치 아 불 그러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은 이렇게 삽 버리고 올게요 삽이 한 칸이 너무 짜증나 삽 있는 게 오케이 밥 어 죽고요 지금 불이게 한 둘 사이 너희 다섯 개 그냥 다 쓰고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침도 냈고 오케이 싸우자 아 아니 왜 거비팟이야 여기 완전히 왜이래 이거 어허 이러면은 추석이 낫 같아요 추석 세고 좋고요 이러면 매우 좋아 이러면 이제 실험할 수 있어 한 배당 상관없어 우리는 사빈당감이야 흐흐흫 어허 좋고 좋고 매우 좋고 훅훅 매우 좋아 액스런트 또 빗나가고 이제 다운 턴 때 광대 때 이걸 써주면은 이제 표식이 아무도 없어져요 어허 흑 흑 흑 크 아 자 액자주기 챙깁시다 감 날 수 없어 흑 흑 아 아 아 아 책을 태워야 되는데 겨울인데.. 책을 못 태우냐.. 오케이! 아.. 스트레스를 안.. 아니 스트레스가 안 쌓이네.. 오케이! 좋고요. 마지막이 있네요. 이러면 계속 소리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인스파레이션.. 앤드 임프로스멘트.. 이거 너무 치면 또 밭인데 이거.. 오케이 좋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이제 비명 한 번만 틀렸다. 비명 한 번만.. 힝힝.. 힝힝.. 힝힝힝.. 힝힝힝..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치면 치명타 되지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치면 치면 타야지.. 치면 치명타다 이거 진짜.. 가자.. 아.. 오 딱 킬.. 딱 킬.. 딱 킬이다.. 가자.. 이러면은.. 볼.. 해볼까..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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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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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꿀.. 이러면은 개이들.. 전투 좀 하다가 할게요.. 그래도 전투는 좀 하러 왔으니까..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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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좀 못하는 거 아쉽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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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태우... 아... 이거 좀 말해라 좀 해야겠는데 이거... 말해야지... 어 이건 좀 체럭 게이들인데 얘는 좀... 이러면은 좀 얘가 위험해진다 얘가 치마타가 이제 힘 때문에 튀기 때문에 얘가 이제 칼 받고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쭈왕 스틱! 좋고요 오케이! 이러면 이제 죽었다 이러면 이제 뒤로 가게 돼요 이러면 뒤로 가요 가능하면 얘는 살이 제일 좋아요 어? 이건 좀... 두 대 고자놨네 이거는... 좋고... 이러면 드럼틱 쏘면 이제 한방이다 좋고... 오케이... 이러면 이제 치면 시방타다 이게... 아... 아... 아 전... 전태 주지 베이창 좋고요 이러면 이제 불 끄는 거 못 찾지 이거 진짜 그냥 죽었는 것 같은데 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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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피팔 때리고 아 얘였지 나이스 오면서 띵 띵 띵 띵 오자 이러면 열쇠는 필요없 이제 열쇠 필요없을거 같고 그냥 바비나 칩 때립사 바비나 이 정도돼 아 이거 조롱도 하면 되겠다 자 어 잠깐 드로우면 딱이겠네 이거 드로우면 되겠다 이거 오자 68 61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방네도 치유해주고 아 에이씨 보자 유물 까주고 어차피 뭐 다 끝났으니깐 이렇게 적 하나 잡고 끝내겠습니다 아 아 왜 군맹인데 어 반갑니다 좋은 기회를 또 왜 카펫 군맹이야 아 이거 좋고 좀 스키버가 나와야 좀 데이터가 쌓일텐데 이건 좀 안 이건 데이터가 너무 좀 질이 났긴 하네요 나이스 나이스 마그넨 더 차 됐네 크으 피 피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불 태웁니다 불 태웁시다 과연 아하 이건 아깝네요 으 으 많이 그랬으면은 이제 여기 과거 회상 해서 45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이제 70 그 다음에 이제 광대나 아투리해서 10 10 하면 4 2 곱하기 4에다가 그리고 4 그리고 3 11 딱 맞춰 써도 되었을겁니다 안되면은 뭐 이제 치료하면 이게 자기 광대도 스트레스 치료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되었구요 딱 맞네 갈망 상태에서 피해군지랭기 기병이 나왔네 어허 좋구요 좋고 또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쓸래 없어요 이제 뭐 버리고 뭐 이정도면 됐네 음.. 이번 전투에서는 스키버나 거대 벌레 없으니까 실험 대공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이제 뭐.. 처음.. 처음만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끼고 연습하니까.. 좀.. 이건 좀.. 시간 지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라이벌을 하고 싶긴 하지만 이게 시간도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죄송해요. 이건 진짜 라이벌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안 되다 보니 완전 그냥 변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3회차는 이제 음성을 이렇게 혼자 모노쇼어라도 해서라도 하면서 발음 연습한 걸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회차 하면서 이제 한번더 이제 현황이라고 하죠. 이제 pp 공정은 좀 못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집사부포를 다 돌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어.. 좀 이렇게 좀 주절해 주려고 얘기했는데 어.. 이제 이렇게 한 번 연습하는 이제 리허설을 한 번 좀 맞춰봤습니다. 어.. 뭐.. 만약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만약에 공을 원한다면 좀 더 연습해볼게요. 아니면 이제 마이크가 이게 좀 헤드폰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만약에 장비가 안 좋으면은 좀 장비도 비체해보고요. 어.. 일단은 이렇게 연습 영상을 마쳐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